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원룸이고요. 명동역과 건들바위역 사이에 있는 넓은 원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입구에 들어서시면 바로 형광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바로 원룸이 펼쳐지는 구조이고요. 저쪽에 신발장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깔끔한 통원룸 넓은 원룸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여기 옵션 에어컨이나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이 없는데 여기 입주 전에 넣어주신다고 하고요. 이쪽에 베란다에 가보시면 싱크대 있고 맞은편에 세탁기를 넣는 공간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는 베란다 겸 부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화장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천동 명동역 인근의 넓은 통원룸이었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